왜 내가 갑자기 급해지지? 어젯밤에도 눈물로 베개를 적셨을텐데 보고싶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지네 기다려봐 민호스튜디오 채널 바탕화면에서 구독버튼을 누르시고 전체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쟁채널인 민호스튜디오 또한 전체 알람설정하시면 오전, 오후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가능하십니다 아, 뜨거워 여기인가? 아니구나 눈물로 베개를 적셨을 그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 오,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네? 기다려주세요 먹어라? 오케이, 기다려주세요 와아, 깨끗해 나만 보면 절로 나오는 미소를 감출 수 없는 그녀 풋풋하고만 하지 여기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자리 자이, 자이, 자이 센, 센 야이로 먹을까, 센 야이 명당 자리인데, 여기? 여기, 하다 쥬가 느낌이야 멘트 매력적이시요 할머니가도 담아요 이 새신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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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씹돼 이게 제 남편인데 지금 내가 올 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아 내가 목이 다겠지 목이 다겠지 와 빨리 나왔다 긴장하는 모습이 영영하네 진짜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힘들겠다 일부러 나한테 보여주는거 봐 힘들다고 빨리 데려가라고 네 부부 맞습니다 장사 엄청 잘 되네 장사 엄청 잘 되네 어 아 아 뭐 네 아, 콕콩 컵 콕콩 컵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콕콩 컵 컵 돼지국밥이에요 담배한테 피고